나갈래 안되겠다 못참겠다 이거 저기 이렇게 쫄아보처럼 숨어있을 수 없어 뒤에 있다 오 뭐야 뭐야 잠깐! 들어가 들어가 이상하면 어떡하냐 이제 나가겠지 나가겠지 제가 뭐야 이상한 놈이네 없는데 그치 어어? 어? 살아있는데? 큰 살찐 어디로 도망가야되지? 일단 이거 한턴 피하는거 맞는거 같다 떨이 뒤지잖아 그치? 지금 뛸까? 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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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이 더 있네 어어? 으응 으흐흐흫 들어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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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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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nap 밀어서 이제 가면 되겠다 왜 안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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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아 아 진짜 멍청한 녀석 어휴 질막당했어 잠깐만 밀어 밀어 앞으로 안 밀어 얘가 민자가 여기까지밖에 안 밀어 아 저 옆에서 밀어야 되나 보다 여기서? 걸렸네 여기 걸려있네 그치? 와아 하 진짜 진짜 너무 금방 와 그치? 어 아 살려줘 제발 잘못했어 오 살았다 그치? 오 근데 뭐야 이건? 어 밑에 뭐 있어? 오 마이갓 주민해봐 주민 어 괜히 했다 주민 되게 리얼하게 만들었다 오 왔던 길 아니야 그치? 그런가? 아 대신했어 통이 우리 여기 절로 가야되지 않을까? 헤헤 길 알겠어? 그 건너갈 수 파쿠로 하면 되지 않을까 방금 파쿠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거? 그치? 아 방금 여기 왼쪽에 문이 있으니까 가면 되겠다 어 문이 있긴 하거든? 안 열려? 어 솔로 하는거 아니였을까? 오른쪽? 오른쪽에 길 있는거 같은데 그치? 그냥 쥐오인가보네 쟤가 농부 쥐오 어 밑에 기어가면 되나? 좋았어 암모 쫓아오는거 아니겠지 쫓아오고있어 쫓아오고있어 쥐오 어떻게봐? 왼쪽 알트 여기 뒤있잖아 뒤있잖아 갔지? 3D 창 질러 여왔네 아 뭐야 길을 모르겠어 오 집 아 집도 안돼 여기서 또 찾아야겠다 길을 그치 아 여기서 어디 어디서 어떻게 가야되지? 여기서 나가서?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오 나이스 여기서 어디로 가야되 왜 내려와? 기어서 나갈꺼야 회복하고 가야되나? 아니 그럴 틈이 없어 회복좀 할게요 뭐야 궁대다 탈출한거 같아 그치? 미쳤네 이 게임 다 열어봐도 될 듯? 여기 내가 봤을때 템 파밍하는 곳이야 후라이팬이다 주시면 안되나? 다 열어봐도 될 듯? 너무 물어보지 넘어가야겠네 그치? 근데 이게 발전이 있어서 이걸 좀 밀어서 또 가야되는데 맞춰밀자 설마 이거 아니야? 어? 뭐야? 쟤 아까 개잖아 낫뜬 여자 괴물? 이거 정면문으로 나가는 거 약간 미친 진 아니야? 어 피로 된 손이 이렇게 묻어있어 가면 안될 것 같아 아 잠깐 넘어가 주시지 뭐 이리로 가야되지 않을까? 아까 고기네 아 깜짝이야 욕 나올 뻔 했네 어디야 나갔어? 우리 보금자리로 가야지 않아? 그러니까 찾고있어 어 와 진짜 저거 미친 진짜 하아 갔겠지? 오 저기있다 저기있다 봤지? 저기있었어 옆에 있었어 그렇게 빠르지는 않네 어 키가 커서 지나가서 보이지 않을까? Lastly 으으 크으 우와 이쪽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쟤가 뭐야 뒤에 부서지는 소리 뭐야 그니까 진짜 가능해? 아 진짜로 이제 원컵 나지 않는다 아 진짜 아 형 이제 화장 바꿔서 정리 좀 하자 뭐야 죽었어요? 아 excuse me man give me some time man 뭐야 아 봐봐 저 오타리를 넘을 수 있을거라고 얘기하잖아 여자애를 여기까지 따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저 수레를 밀어 그 다음에 넘어가야 돼 이거는 뒤로 나가면은 수레 있거든 이거 밀어야 돼 저 앞에 있다 이걸 쟤가 어떻게 밀어? 제가 계속 움직인단 말이야 제가 갔을때 아니 지금 저쪽으로 밀어야 되거든 누구야 뭐야 뒤로 뭐야 아 아파 저 어디갔어 돌아갔지 돌아갔지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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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밀어야자 앞으로 밀어야자 앞으로 밀어야지 이거 있어? 어 이거 있어? 어 워너더 펑 워너더 펑 워너더 펑 근데 시간이 있을거 같은데 구덩이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씩 나오자마자 그냥 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밀고만 해봐 아 바로 뛰어 바로 뛰어 바로 뛰어 풋자 마자 지즈스! 진짜 내가 지즈스로 말을 하네. 뭐해? 뭐해? 나 쉬는 거야? 하아... 방금 일부러 실패한 것처럼 하려고 봤어? 일부러 얘네들이... 와, 엇뚱 온 자식들? 와... 여기서 또 환상을 한번 볼 것 같은데? 뭐야, 여기가 말끔해 여기는. 못 잔 거? 기도 좀 드리고 갈게. ㅋㅋㅋ 저를 시켜주시세요. 뭐야 뭐야? 뭐야? 아, 쟤 아비애? 발소리 들렸어 내 발소리봐, 딴 발소리 들렸어 발소리까지 누가 들어버렸어? 와, 서플이 지졌어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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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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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매달은 자식 봐봐 무슨 일이야? 저쪽, 저쪽, 저쪽 같이 살아있나보네 못굴게 마인드로 가야겠구만 저쪽, 저쪽, 저쪽 왓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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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 같던데? 저 폭로만 사람 같지 않아? 형이 죽을때마다 마음이 좀 그렇네 불쌍하게 죽어서 아 너무 쪼꼬멸었네 계속 아 되긴 되겠다 날 너무 홀쭉이라 생각했네 됐어 뭐죠 이제 카메라 켜면 안돼 잠깐 치워딨어 할까? 그래 이게 솔직히 바로 뒤에서 바짝 쫓아오는데 그럼 판단할 시간이 너무 안좋아 이거는 약간 게임 자체가 몇번씩 죽으면서 깨라고 만들어 놓은 게임이네요 진짜 너무하네 좀 어우 근데 텐션이 엄청나네 게임이 신적선무가 장난이 아니네요 무섭다 혼자 있으면 진짜 쌌겠다 쌌을듯 지렸을 듯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알바 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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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